맥이냐? 현나 잘했어! 부잣집 딸이지? 그럼 엄지! 아유 그런 얘기 뭐하네! 있는 집 나는 자수선 거야! 아니 무슨 형이 자수선 거야 아버님! 자수선 거 아니야 나는 좀 나 정도 또 저기 그래도 군인이셨잖아 야 너도 군인 집 아니야? 아버지 거냐? 여기 다 부자잖아! 왜 아빠는 말했어? 지훈의 집은 괜찮지 않니? 아니요 저희 집 저희 아버지도 회사원이셨어요 아 그래? 지금도 저 투자 때문에 해운대 가 계시잖아 아니 맞아 저기 투자 되게 많이 하셔 저기 뽕 칼국수인가 그거 하시잖아? 뽕을 뽑는 거야 칼국수로? 무슨 얘기를 지어서 하세요 누가 뽕으로? 수재비 누나 칼국수인가 그래? 뭐 하는 거야? 어 뽕 칼국수로? 수재비 누나 칼국수인가 그래? 아 칼국수 집으로 해? 칼국수 맞잖아 수재비 지폐?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수재비야 뭐야 아니 여객선 사업하자 여객선 사업하자 여객선? 여객선? 배가 아무리 싸게 잡아도 몇억 할 거 아니야 몇십억 통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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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들이 다 눈알일 거야? 아니 허경아 너 이제 너 올해는 했으니까 통영은 딸이 통영의 딸 통영의 딸은 송지호야 통영의 딸은 송지호야 통영의 딸은 송지호야 통영의 딸ratos 송지호야 통영의 딸 통영은 딸 Time